사도행렬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도갑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내 앞볼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읍시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론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2019년 되면서 우리 전두캠프를 조금 본격화 하려고 인도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저도 다락방에 들어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이번에 받던 메시지가 유목사님 한 20년 전에 하신 메시지거든요. 캠프가 본격화되면서 99년부터 본격적인 캠프 메시지를 내시기 시작하셨고 2000년도에 캠프 메시지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하셨던 메시지인데 실은 뭐 교회에서 캠프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캠프가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캠프에 어떻게 하면 인도 받을까 하는 부분들을 목회자로서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말씀에 보면 전두는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두가 잘 안 되거든. 전두는 되는데 전두운동까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두는 누구나 하잖아요. 기존 교회도 전두 다 하지요. 틀린 방법이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전두는 다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전두운동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다락방 하는 데 들어와서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갈등도 하게 되고 현장전도 나가도 잘 안 되고 영접하는 사람까지는 나오고 또 어쩌다 지속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로 잘 안 되고 캠프 운동 전두운동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안양동부교회에 제가 캠퍼하는 인턴십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 문을 열어주셔서 그러면서 조금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현장에 나가서 무조건 전두하는 게 아니라 지역지역마다 말씀운동의 장을 펴놓고 거기에서 일꾼들을 양육하고 그 일꾼들,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 중심으로 전두운동을 펴나가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가서 보고 제가 숨기고 있던 강북연관교회에 와서 그대로 접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원래 시스템이 없던 교회에서 그 시스템이 조금 생겨지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때 전두운동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프랑스 선교회 문이 열리고 캠퍼하러 오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프랑스의 선교사로 파종받게 됐는데 그런데 또 프랑스에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강북연관교회 때는 조금 훈련받은 일꾼과 제자들이 현장에 그래도 몇십 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들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만들어서 하니까 전두운동이 되어졌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시스템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맨바닥에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실제로 캠프가 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갈등이 계속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성도들 붙잡고 다락방도 하고 어쨌든 지교회도 열고 이렇게 저렇게 인도를 받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작년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표를 좀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래서 좀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캠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보다는 기도를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유목사님 메시지 캠프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듣게 되고 또 캠프 강사들 캠프 메시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보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전도되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불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도가 되고 있거든요. 랩런트들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들도 살아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모든 응답과 증거들이 선교 현장도 살아나고 있고 한데 막상 이렇게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 이렇게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캠프가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좀 기도를 좀 많이 저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은약을 붙잡게 되고 그래서 작년에 원래는 우리 캠프 해도 응답이 잘 안 되니까 집중훈련,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집중훈련 작년에 작년 4월 달에 저희들이 캠프할 때 그 스위스 집회였는데 그 캠프할 때 캠프 안 했습니다. 집중훈련 했었죠. 그래서 왜냐 캠프해도 별 열매도 없고 소득도 없고 또 갈 사람도 몇 명 대도 안 하고 갈 데도 별로 없고 뭐 이러니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집중훈련을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가을에 집회할 때도 우리 집회 준비해야 되니까 캠프할 시간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우와 은혜교회만 캠프하는 걸로 하고 근데 또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어쨌든 그 배웅규 목사님이 캠프를 인도하면서 우리도 그 교회에 캠프하는 데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 캠프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캠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인만웨일 서울교회에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유럽 쪽에 그리고 동남아 쪽에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추석 한국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캠프를 이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인만웨일 서울교회가 청년부들이 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죠. 한 다섯 명 정도 우리 프랑스에 왔는데 그 팀들하고 수쿠목사님 교회하고 우리 지역 현장을 놓고 같이 또 캠프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죠. 그러면서 이제 인도를 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캠프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만웨일 교회 청년부가 인만웨일 서울교회의 그 청년부가 여러분들 인만웨일 교회의 특징이 유목사님 메시지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다락방하는 일반 교회 다락방하는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실제로는 잘 적응 못하는 영적인 문제 있는 많은 이런 분들이 다 나와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진짜 사명자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유목사님 메시지 듣기 위해서 모인 곳이 인만웨일 서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목사님 중심으로 결국은 교회는 자꾸 이렇게 커지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그 교회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초창기 때는요. 그렇기잖아요. 지방에 올라가서 유목사님 교회를 하고 지방에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인만웨일 서울교로 가거든요. 가서 보고 가서 보면은 뭔가 시스템이 안 돼 있어. 청년으로 가도 뭔가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예원교회로 다 옮겨가고 이런 예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근데 요 근래에 와서 있잖아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요 근래에 와가지고 이만웨일 서울교회의 청년부 또 다른 기관들도 이제 유목사님 방법도 절대로 있잖아요. 막 뭐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천천히 가면서 성령 인도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도 이제 김상범 목사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또 강불세 김정훈 전우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이분이 막 문화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캠프를 하기 시작하면서 캠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만웨일 서울교회의 교육자들이 세워지면서 실질적으로 캠프가 되기 시작하고 그게 청년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서 현장에 다락방 열리고 지교회 열리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청년들 중심으로 해갖고 서울 전 지역에 다락방이 깔리기 시작하고 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청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을 만났거든요. 이제 우리 캠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전에 재작년에 만났는데 만나보니까요. 청년회장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응답을 받고 있는 거죠.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해외 캠프도 나가게 되고 해외 캠프 나가서 응답도 받게 되고 이런 응답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캠프에 대해서 많이 우리 교회도 분명히 풀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들어와 있으니까 전도 안 되면은 실은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를 계속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 캠프 메시지를 자꾸 듣게 되고 이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2019년 시작하면서 좀 캠프에 인도받도록 시간표에 저 자신부터 먼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은약 붙잡고 인도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캠프가 조금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있잖아요. 저 자신도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사람 보고 낙심하고 아직도 환경이나 여건 보고 낙심하고 또 실망하게 되고 어쨌든 막 어떨 때는 또 막 힘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인간이니까요. 근데 캠프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서 이 생각을 좀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받는 캠퍼소로 들어간다는 게 뭔지를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당장 뭐 응답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은 선교 대회로 한 한 달 정도 3주니까 뭐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오자마자 1차 합숙이 3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후에 4월 달에는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합숙을 기획하게 된 것도 캠프를 놓고 합숙을 기획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캠프 하겠다고 합숙하겠다고 하니까 또 이태리도 한다 그러고 또 이제 결국은 영국도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종료한 시간표를 주시죠. 우리 교회만 한다 그랬으면 아마 합숙이 굉장히 비싸지든지 어떤 면에서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새 교회가 딱 연합이 되니까 한 강사가 나와서 유럽 안에서 도는 거니까 큰 경비 들이지 않고 새 교회가 하면서 1차 합숙을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캠프를 앞두고 1차 합숙을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캠프의 일환입니다. 이게 캠프에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성령인도 받는 캠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소론적으로도 말씀을 조금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는요. 은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은약을 주시고 은약을 성취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말세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델 5소 3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요. 이게 다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시간표 지금 세계복음화의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표가 딱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는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진짜 눈 열려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캠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여기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런데요. 이 항상 함께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이게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전개되는 주님 재림 시간표와 맞아떨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잘하고 못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와 우리 인생이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맞아야 되고 시간표가 맞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모든 민족. 만민 모든 민족. 지금 2, 3, 7 나라 우리 이거 언약 붙잡고 최근에 몇 년 안 됐죠. 2, 3, 7 나라 메시지가 나온 지요. 지금요. 2, 3, 7 나라 딱 나오니까요. 우리 전 세계가 몇 개 나라인지도 솔직히 모르고 살아왔어요. 세계복음화 이렇게 하지마는. 그런데 2, 3, 7 나라 딱 메시지가 나오니까 전체가 2, 3, 7 나라 딱 붙잡고요. 구체적으로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민에게. 왜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이루느냐. 그 은약을 붙잡는 사람이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약을 붙잡는 사람이 이 은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재림 메시지에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니라. 여러분들요. 이 은약을 붙잡고 우리가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메시지 이 은약을 붙잡고 모인 현장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이다. 이 은약 붙잡고 모였다니까요. 세계보금화의 은약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약 붙잡고 성령 충만 주겠다는 약속 붙잡고 모인 현장이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 은약 붙잡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 능력에 체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성취된다는 거 확인했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은약에 생을 걸고 망아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다. 그때의 주신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성교의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한다는 말은 완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한번 마음에 담고 지금 당장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담고 여기에다 방향 맞추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딱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빨리 안 되더라도 성령 인도를 자꾸 받아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는데도 삼천 제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전도 캠프가 도대체 뭐냐 전도 캠프의 정의에 빛을 발하는 것이다. 캠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들 이걸 꼭 은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캠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다가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과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다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죠.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나니라. 여러분들 이게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은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는데 잘 안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갑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되든 안되든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는 빛의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 안되는 데는 안되는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빛을 비추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계속 빛을 비추니까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또 성령인도를 못 받았으면 성령인도 받는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요. 계속해서 빛을 비추면은 결국은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자마자 전도했거든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은 이 다메색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만나고 난 다음부터 바로 보금전 했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막 증거했다니까요. 근데요. 열매 안 나요. 당연하죠. 영접하는 사람 한두 사람 나올 수는 있지만요. 열매 안 나요. 근데요. 사도바울이 계속해서 훈련 속으로 보금 속으로 각인뿌리 체질 바꾸고 사마리아 아라비아 지방으로 또 내려갔다가 거기서 막 2년 동안 훈련 받고 다소로 내려갔다가 그러면서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쉽게 말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사도바울이 듣고 수집해갖고 자기가 자 훈련 그리스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런 거 확인하고요. 계속해서 훈련 받았다니까.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바나바가 이 사도바울을 안대옥교에 불러온 거예요. 그래갖고 두 사람이 1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안대옥교가 세워져서 성교사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성교사로 파송하는 여러분들요. 계속해서 빛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캠프는요.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 지금 우리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간표가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훈련 받았고 안 받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전체 놓고 하나님의 계획서로 들어가야 되니까 훈련도 필요한데 훈련 됐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훈련 되든 안 되든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자기 시간표가 드러나면서 되니까 좋고 안 되니까 부끄럽고 이런 게 아니라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돼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안 돼도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비추어서 자기 상태를 점검하고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내 생각 이런 거 조금 내려놓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우리가 그런 축복 속에 이미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얘기요. 왜냐. 내게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전도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예 여러분들 이 언약을 꼭 붙잡고요. 진짜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힘 모아서 전도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캠프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업도 캠프 속으로 들어가고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목적도 방향도 달란트도 업도 학업도 전부 다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꼭 그래서 있잖아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캠프는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캠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처음 성교사를 파송할 때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그게 전도고 성교고 우리말로 하면 캠프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시키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왜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령 인도 받는 캠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좀 이렇게 힘 모으고 마음 모아서 좀 이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있잖아요. 내 기준 내 수준 이거 전부다 좀 내려놓고 내 경험 내 계획 이것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아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캠프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캠프를 준비하고 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온 거 보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프랑스의 하나님의 전도 캠프 성교 이거는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2008년도에 파송 받기 전에 2003년도부터 프랑스 캠프 오기 시작하고 2000년도부터 프랑스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래갖고 2008년도 제가 와서요 2009년 10월달에 9월달에 9월 말에 가연아 할렐루야 괜찮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깨웠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2008년도에 12월달에 와갖고요. 2009년 9월달에 장로님과 이렇게 딱 만나진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은요 그 전에 벌써 십몇 년 전 이십 년 전 그 전에 와갖고요. 미리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그 전부터 알고 계시던 거고 그 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만난 게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 지역 한 현장을 살릴 정말 지속할 하나님의 제자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이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 시급하게 전도하고 문 열어가시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전도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바울팀을 몰아서 마게도냐 유럽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지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 하나님이 문 열고 계시는 지역이 있다. 일꾼 지역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 있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바울이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캠프를 하러 간 거예요. 전도 캠프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빌리포 지방에 들어갈 때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은 영접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빌리포 지방을 복음화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열고 막고 마게도냐 유럽 지방의 첫 문을 열었는데 그 첫 성이 빌리포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중에 보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접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복음화할 전도의 문을 찾은 거예요. 전도의 문을.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성령인도를 받아나가는 거예요. 성령인도. 그렇게 했잖아요. 왜 성령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내 욕심 내 동기 막 내 거 내 거 챙기고 이러면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을 못 보는 거예요.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 빨리 영접시켜갖고 빨리 교회화시키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니라 왜? 욕심이거든. 빨리 교회화시키는 그 욕심이거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딱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화시킬까 이해두지 말고요. 그 사람 뒤에 어마어마한 점도의 밭이 있고 문이 있는데 그걸 놓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진짜로 복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현장에서 완전 복음으로 완전 확립되도록 있잖아요. 동기만 내려놓으면 돼. 욕심만 좀 내려놓고요. 이 사람을 빨리 교회화시키는 그건 이제 목사님이 제일 많아요. 목사님이 제일 많은데 빨리 한 사람이라도 좀 교회에 더 와서 앉아있으면 목사님은 행복하거든. 목사니까 목사는 이제 이게 직업이니까 성도들은 좀 덜한데 목사는 동기가 많아요. 제가 그런 거 놓고 있잖아요. 이번에 캠프하면서 그런 것들 좀 다 내려놓고 진짜 현장 살림. 현장에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방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영접을 했어. 영접을 해갖고 이제 조금 복음 알아듣고 좋아 하는데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자꾸 나를 교회 덜고 가려고 하는 거라. 그러면은 교회는 나는 처음이라 완전 처음이라 불신자 집안에서 자라나왔고 교회라는 이미지가 처음이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겁도 나고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그래갖고요. 교회 가자고 자꾸 땡기니까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예수 믿었으니까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땡기니까 부담은 되고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뭘 놓치냐 하면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 친구 내 가족들 내 주위에 복음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돼갖고 늘 그 생각만 하고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물론 하나님이 나 교회 가고 싶어요 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 오겠다는 사람을 오지 말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부터 덜고 올라가지 말고 그 사람을 현장에 만났을 때 그 사람 주위에 그 사람이 꼭 교회 안 와도 상관없는 그 사람 주위에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있고 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인도를 받아 나가자. 그러면 한 지역 안에는 반드시 그 지역 보고마에 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은 모든 민족에게 보금전거할 제자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할렐루야. 있다라는 얘기에요.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에요. 이 제자를 찾는 게 캠프다. 이 제자를 찾는 게. 그러니까 진짜 제자될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거에요. 할렐루야. 또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주현수 집사 우리 학원에 가서 만나서 보금전을 해서 우리 주현수 집사는 완전 저는 불신자 집안이라. 교회에 한 번 가본 적은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틀린 지식 많이 알고 있는 완전 불신자 집안이라. 그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는 주현수 집사 만날수록 그 성격이 부러워. 이야 저 성격이면 전도하기 좋겠다. 부러되고 안되고 상관없으면 막 다리에 디리대고 뭐 틀려도 계속 뻔하게 잘하고 이야 우리는 막 머리로 생각하고 이거 이 말하면 저 말하고 맞나 틀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관없어. 성격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필요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 갈급하게 했고 어쨌든 만나게 와갖고 보금 받고 보금 이게 이제 충격이 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보금전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우리 김소영 김사님 만나게 했고 그게 진짜 중요한 문의에요. 김소영 김사님 와갖고요. 교회 막 전도 분위기가 싹 바뀌잖아요. 많은 사람 영접하고요. 그게요 열매로 안된다 하더라도 지금 허감이 어매마하게 꺾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금 받고요. 그 가운데 이제 지속되는 문들도 계속 열리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어마어마한 전도의 한 사람이 한 사람 뒤에요.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있고 전도의 밭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있잖아요. 막 뭐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 인격이 어떻다 이런 데 걸려가지고는요. 전도의 문을 못 보고 전도의 밭을 못 보고 성령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진짜 있잖아요. 완전 열어버리고 있잖아요. 진짜 이 축복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놨셨다. 근데요. 우리가 성령인도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 아까님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도 나왔습니다.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다.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가지고 자꾸 가두지 말고요. 불신자 속에도 불신자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고요. 지금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99%도 아니에요. 실은 프랑스의 딱 퍼센트를 내면은 99.999% 0.0001%만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밭이 완전히 밭이 지금 버려져 있거든요. 이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복음 때문에 예비해놓은 루디아와 같은 제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왜 좀 이따가 이제 막 그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나 전도 수점이나 이런 것도 조금 설명할 거고 다음 주까지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캠프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설명하고 그림을 좀 그리도록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좀 잡도록 할 건데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 목적은 이제 캠프하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전해서 덮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전도의 문이고 누가 전도의 밭이고 누가 그 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 기도하고 있는 그 불신자 그 사람은 영접 안 할 수도 있는데 또 그 사람 뒤에 또 다른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완전 불신자 밭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경이 딱 보라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사도 그 바오리 캠프로 들어갔을 때에는 바오리 캠프로 들어갔을 때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뭐 이래갖고 예루살렘 주위에 캠프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실은 연구자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문이 열린 거죠. 왜? 외국 생활하다가 온 1.5세 2세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친척들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뭐 영안에 있든지 호텔에 있든지 친척들이 있든지 다 만나서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아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래갖고 만나는 곳곳마다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응답이 예루살렘 넘어왔고 이제 핍박이 일어나니까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막 확산됐단 말이에요 근데요 성교사가 파손되는 바울팀은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필리포 지방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전도 대상자 한 명도 없고 일가 친척 한 명도 없고 근데요 하나님이 은약 붙잡고 딱 들어갔는데요 예비된 제자가 있는 거예요 루디아 그 다음에 대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브리스가 어? 쉽게 말하면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 한 명 한 가족 부부 한 명 한 커플 딱 찾아냈는데요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지역에 전도운동이 계속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 제자 우리가 한 지역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된 전도운동 때문에 예비된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완전 99% 버려진 불신자 밭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불신앙은 하지 맙시다 불신앙 안 되는 건 지금 저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근데요 분명히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서 그래도 나도 많이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완전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받고 돌아와서 전도제자로 세워지는 경우를 저도 몇 번 케이스 봤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캠프는 새로운 밭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밭 즉 전도의 문을 골로세서 4장 2절 말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 두번째요 자 그렇다면은 시작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개인들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기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기준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전도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응답을 못 받았고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방향을 맞추고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딱 봤는데요 전도 캠프를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이 사람 뒤에 지역을 보고 전도의 밭을 보는 겁니다 반드시 있잖아요 이 사람 뒤에 지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관계되는 친구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자꾸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지역과 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실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지역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는 것도 실은 그 한 사람 뒤에 아니면 거기 모인 사람들 뒤에 어마어마한 밭을 보고 다락방을 하면서 양육이 아니라 전도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전부 다 있잖아요 전도의 장입니다 전도의 장 전도의 장을 펴놓고 말씀 운동을 계속하면서 왜냐 그 사람 배경에 뒤에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이고 모든 사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딱 붙잡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인도받아 그래서 저도 캠프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인도받는가 뭐부터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제가 그래도 성도들 많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다락방을 이렇게 띄고 개인양육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지교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모도 조금씩 뛰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 우리 랩런트들 우리 다락방 하는 거를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 하는 다락방들을 전부 다 학교 근처 학원 근처 학교 앞에 카페 이런 쪽으로 지금 서서히 옮겨서 있잖아요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에 성우가 있지만 성우가고 다락방 학교 앞에 가고 다락방 한지 한 이제 한 네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드디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랩런트 예배 때 왔던 현서 박현서 박현서가 거기에 딱 와서 앉아있어요 처음 볼 때 얼굴이 조금 익더라고 그래갖고 얘기해 보니까 성이 있을 때 여기 왔던 랩런트라 와서 영접 학교되면 근데 집안은 안 믿는 집안이라 근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괜찮아 얘는 또 뭐 성경을 자세히 보고 그러진 않는데 잘 때는 꼭 성경을 들으면서 잔다 그러더라고 읽어주는 성경 그거 들어놓고 내용 알겠냐 하니까 바로 잠들어갖고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걸 털고 잔다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학교 앞에서 다락방을 하니까 그 현서가 온 거예요 교회까지 끌고 오려고 하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거는 불신자들은 영적인 힘을 쌓았고요 교회 오는 게 진짜 힘들어요 한 번 어쩌다 와볼 수 있는데요 지속 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요 학교 앞에서 다락방을 하니까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와서 계속 말씀드려라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뭐 내일 올지 않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윤이 이제 다락방을 제가 계속해서 하면서 보건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거의 다 끝났거든 다 끝나고 이제 현장 보건매세이 들어가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8대학으로 이제 다락방들 옮기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8대학 가서 다락방을 했습니다 8대학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다 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사로 처음 왔을 때 하진이 엄마하고 그 캠퍼 몇 번 들어갔었어 그래가지고 한국 학생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이렇게 성경공부 문이 열리기도 했던데라 근데 나중에는 또 사라지더라고 어떻게 더럽겠지 어쨌든 사라지더라고 그런 현장이야 그 현장 놓고 기도를 했었고 캠프할 때 몇 번 들어간 적도 있고 이제 그러고 한참 못 들어갔거든 흔히 이제 지윤이하고 같이 딱 지윤이가 있잖아요 지윤 자매가 오늘 뭐 아파갖고 못 낳았는데 어쨌든 지윤 자매가 있잖아요 학교 현장에 로 다락방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갑자기 있잖아요 자기 아는 사람들 누구 누구를 초청해야 되겠다 시키지도 않았어 아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 막 내놓는 거예요 아 그래 보면서 이야 이게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현장에 분명히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전도의 문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파고요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사람 뒤에 밭이 있고 지역이 있다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 보는 눈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있잖아요 식당을 가도 그냥 안 가고요 제가 있잖아요 그냥 밥 먹으러 가도 그냥 밥 먹으러 안 가고요 그 식당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옛날에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금전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을 안 합니다 보금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 이 사람 뒤에 혹시 전도의 문이 있을 것이다 전도의 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식당 주인들이 내가 자주 가는 식당 주인들은 내가 목사인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금전할 필요가 없어 가서 그냥 속으로 기도만 해도 돼 그러면서 있잖아요 제가 캠프를 놓고 기도하면서 조금 생각을 바꾼 게 있어요 유목사님이 유목사님이 한 번씩 그런 얘기해요 메시지 하면서 하는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식당에 목사님은 당신은 식당에 딱 들어가면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뭐 뭐 파인애플 팔러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 뭐 이렇게 팔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오면은 절대로 그냥 안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치냐고 그냥 돈 뜯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강도들도 있는데 이 식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팔려고 애쓰는 사람들 얼마나 가륵하냐 그렇게 절대로 그냥 안 보낸다 자기는 반드시 돈 주고 오히려 돈 더 얹어 주고 사고 힘내라고 힘을 준다 식당 주인들은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나는 쫓아내지 마라 간다 아니 이런 애들이 살라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런 것까지 안 하면 도둑금밖에 더 되겠냐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한다 난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 그래 그렇지 나도 이제 그런 거 들어오면 부정적으로 나 이런 생각했거든 근데 난 그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전도 캠프라고 생각하니까 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멋있어야 되지 좀 그릇도 커야 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젊은 사람들이 살라고 애쓰면 힘주고 야 그래 그게 맞지 그러면서 있잖아요 제가 식당에 한 번씩 이렇게 밥 보러 가면 그 아르바이트생들 있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인가 물어봅니다 유학생이라 대부분 그래갖고 내가 있잖아요 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팁도 주고 합니다 10유로짜리 팁 딱 지거든요 애들이 막 얼굴이 제형이 10유로 받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10유로를 주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이러더라고 제형이가 딴 사람이 딴 사람이 10유로를 줬는데 10유로를 주는 보통 1유로 2유로 주는데 5유로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진짜 큰 장사 많이 되면 10유로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아르바이트생한테 10유로가 크구나 그래 내가 10유로씩 준다니까 그러니까요 달라지는 거지 달라지는 거지 근데 나한테는 10유로 그게 큰 돈 안 아니거든 왜냐 캠프를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있잖아요 캠프의 관점에서 보면서 이제는 생각을 싹 바꾸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 뒤에는 지역이 있고 밭이 있어요 식당 주인도 안 믿을 수 있지만 내가 좋은 이미지를 줘놓으면요 갈급한 사람이 나오면 나를 생각날 겁니다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뭐 이래 되면은요 내가 좋은 이미 그거 좀 더 캠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절 떨었잖아요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딱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완전 캠프 속으로 딱 그래서 이 눈이 먼저 열려가지고요 진짜 있잖아요 시스템을 딱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요 내가 사람에 대한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메시지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전도의 방향까지 나오게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캠프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지금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성도들 이 집사님 이 장로님 이 성도들에 있는 하나님의 전도 방향이 뭘까 그걸 놓고 계속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 메시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왜냐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젊은 시절에 복음 만나게 해갖고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전도인데 결국은 전도 세계복음인데 이게 내가 하는 업이나 공부나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과 가정가문가 이게 하나님의 전도 방향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요 결론이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도 캠프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이걸 놓고 조금 그래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알고 그림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좀 그걸 설명을 할 텐데요 오늘은 결국은 유목사님 통해서 예비 캠프 때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결국은 사람 캠프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결국은 전도의 문인데 전도의 문이라는 뜻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장소가 있고 세 번째가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예비해놓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캠프 사람 캠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다 모든 성도니까요 모든 성도들은 쉽게 말하면 내 주위에 쉽게 말하면 전도 대상자 즉 전도 수첩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전도하겠다 영접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전도 캠프를 놓고 지역과 장소와 제자 이걸 찾는 게 전도물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역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있거든요 이걸 찾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빌리포 지방에 들어가서 영접할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그 빌리포 지역에 쉽게 말하면 지속할 수 있는 장소와 그 일에 헌신할 제자를 찾은 거예요 그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찾으니까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루디아 한 명을 찾으니까 그 가족들 돌아오죠 루디아를 지속적으로 양육시켜 놓으니까 귀신 들린 여정이 시간표된 돌아오죠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감옥 가게 됐는데 간수 가족들이 돌아오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사도바울이 감옥에 갔다가 나왔을 때는 이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교회 시스템이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만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약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된 모든 현장에 사람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수첩 것들을 딱 만들어서 전도수첩을 만들어서 이게요 살생부라 할렐루야 살생부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있잖아요 다 모든 사람 살생부는 죽이는 거지만 우리는 생명부라 그래 살리는 거죠 기도수첩 딱 만들어놓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을 딱 적어놓고요 나이도 적고 인적사항 대충 적어놓고요 그리고 몇 년 몇 일 며칠에 만났는데 무슨 얘기했다 여러분들 영적 얘기 영적 상태 그리고 요걸 로그에서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또 두 번째 사람 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있잖아요 전도수첩을 딱 만들어갖고 처음에는 한 명부터 시작하면 돼요 한 명 적어놓고 또 하나의 만남 또 두 명 적고 세 명 적고 이래갖고 전도수첩을 딱 이렇게 만들어놓고요 만났을 때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종교 영적인 배경 종교 배경 이 사람의 종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적어놓고 기도 제목을 잡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만나는 사람들 딱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 가지고 네 전번에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됐어? 하고 관심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그러면요 요즘 시대가요 사람들 관심 받기를 싫어하고 관심 주지도 않고 관심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요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속 깊은 곳에서는 누구든지 나한테 관심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래요 하나님 없으면 다 외로워요 근데 아무도 또 특히 있잖아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다 왕따시켜갖고 사람들 아는 사람이 없거든 이게 왜 그렇거든요 그 사람 영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사람들 조금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해 주고 하면 마음 문이 열려요 마음 문이 열리면 보금 전할 시간표가 와요 아무 때나 보금 전할은 말이 아니고 보금 전할 시간표가 와요 즉 예수 그리스도 보금으로 자기 영적의 문제 해결 받을 시간표가 와요 그때 딱 보금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계속 요 전도수습을 가지고요 사람 캠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씩만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있잖아요 시작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쭉 불꽃 사람 캠프를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건 캠프를 일으킵니다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금 전할 시간표도 있고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사건 캠프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전부 다 보금과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계속 요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아니라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꾸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반응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그 사람과 그 사람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 전체가 보금 듣도록 인도를 받으면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보금 전하려고 애쓰는데 핍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주관심은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분명히 그런 현장을 보고 있는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관심 관심 그 다음에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고현장에 지속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유목사님은 그렇게 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도운동하면서 반응이 없는 지역 응답이 없는 지역에서 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많이 발견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사람 놓고 사건 캠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명 30명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비 캠프로 계속해서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사건들이 일어나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지역에 시간표가 된 지역에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현장 전도 캠프를 할 때는 그 지역을 전도 지역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을 먼저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장 전도 캠프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 지역을 놓고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지속할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그래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전도 캠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를 받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모든 지역이 다 복음 들을 지역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문을 여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그래도 문이 열렸을 때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그 현장에 있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있든지 어쨌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연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쫙 받아나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캠프 그러면서 그 시간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본 캠프는 예를 들어서 본 캠프는 밀라노 집회 전에 우리가 4월 22일부터가 밀라노 집회인데 그 전주에 쉽게 말하면은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전도 캠프를 하잖아요 그 캠프 집중 전도를 할 때는요 그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비 캠프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고 유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또 캠프 메시지 듣고 합숙도 하고 준비 계속하면서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들을 쭉 보면서 이제는 한 지역을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네 개가 됐든 지역을 정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응이 오고 사건이 나와서 제자들이 확립되어지고 문 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캠프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지역에는 반드시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 관계된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나중에 이 캠프를 마치고 빠져나올 때는 거기에서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이든 지교이든 시스템을 딱 세워놓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캠프하면서 우리 파리에 20개 구면은 구마다 지교에 세워져야 되고 구마다 한 개 세워져갖고는 안 돼요 한 구가 얼마나 넓은데요 많은 지교들이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세워져야 돼요 근데 거기에 뛸 수 있는 일꾼과 제자들이 이제 캠프하면서 눈 열리고 훈련도 되어지고 합숙훈련 받으면서 메시지가 준비되고 이러면서 제자들로 자꾸 세워져갖고 개인양육 다락방이 됐던 지역 다락방이 됐던 지교회가 됐던 이제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현장의 영적사령관으로 뛸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현장 목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현장 목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평신도든 중직자든 현장 목회가 돼야 성도들도 힘을 하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이번 우리 원단 메세이처럼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 속에 계속해서 문을 열어나가실 거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놓고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건데요 저도 100% 이걸 이해하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유목사님하고 또 안 맞는 부분들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인도를 이해되는 만큼 성령인도를 계속해서 받아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있잖아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은약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부터 집중 기도 조금 조금 시간표에 중요한 시간표니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도수첩을 꼭 만들으시라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일단 전도수첩을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좀 시작하시라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놓고 여러분들 기도 여러분들이 전도수첩에 여러분들 아는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순간에 허감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도자의 수첩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눈을 조금 바꿔야 돼요 모든 것을 이익 손에 맞다 틀리다 이런 관점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조금 전도의 눈으로 그리고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전도의 밭을 보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여기저기서 응답의 문들이 열릴 겁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관계된 사람들 전부 지금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신다니까요 믿음 가지고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2019년 시작하면서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말씀을 주시고 우리 전도 캠프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 캠프에 대한 오해를 빨리 틀린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 하나님의 응답될 수밖에 없는 진짜 순수한 복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현장 살리는 동기를 가지고 믿음에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순수한 구원의 동기를 가지고 현장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캠프에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전도 캠프에 인도받고 또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여 또 전도수첩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인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제자 랩런트들 일꾼과 제자들 머리위에 가는 현장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